아니 영감, 저 부두이 왜 야단이오? 응, 큰 고기가 또 그을려오는 모양이지 저것 봐, 저것 좀 봐 저쪽에 만설기가 벌렁이네 그려 고기를 잡으면 왜 저렇게 야단이지요? 집채 모자도 큰 고기를 잡았는데 정상아, 이란버려 그래서 저 야단들이지 우령포는 포경회사로 제일이지 파도 치는 구령포는 나 혼자 두고 고래잡이 가신 님은 아니오시나 징소리 들려오면 행여나 하고 동백꽃 꺾어 들고 달려가건만 무좌한 구령포에 내 이유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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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울리는 두 번 너도 이별했지 누가 알아서 통해라 구령포에 님은 없어도 연지빛 동백꽃은 피고 지건만 이곳이 백길에는 파도망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